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4구 구평동 산사태 복구 현장입니다. 시커먼 흙더미를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있지만 아직 바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토사로 도로까지 가로막혀 흙더미에 뒤덮인 공장에 아직 진입조차 못했다는 피해자는 울분을 토로합니다. 공장과 주택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산사태 재산 피해액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사하구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0억 원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금 318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 복구 비용하고... 산사태 시작 지점인 산지 인근까지 겨우 접근이 가능해지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추가 비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선적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산사태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지적입니다. 부산시는 대한토목학회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붕괴의 원인을 파악한 뒤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꾸미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원인 규명이 나올 겁니다. 복구 방안하고 피해 규모라든지 이거야. 2개월 정도 걸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집안이라든지 지질 같은 걸 전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육안조사가 아니고 정밀조사를 하려니까. 더 이상 토사 유출에 의한 하류 쪽 피해 방지가 없도록 먼저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